손태진의 참 좋은 사랑 공연은 그의 음악 여정 중 빼놓을 수 없는 백미로 최근 듀메잉 미샤인에서의 무대는 감동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이 공연은 오후 6시에 막을 올렸고 손태진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곡을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이 리뷰에서는 그의 무대를 중심으로 곡의 해석, 연출, 그리고 손태진의 감성 표현을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참 좋은 사람 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과 고마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손태진은 이 곡을 통해 관객에게 사랑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의 음악적 해석은 원곡의 감성을 존중하면서도 손태진 특유의 감성과 스타일을 더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유메잉 미샤인 공연에서의 무대 연출은 매우 섬세하고 감각적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함께 피아노 반주만으로 구성된 무대는 손태진의 목소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무대 연출은 곡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손태진은 중간중간 관객과의 눈을 맞추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태진은 참 좋은 사람을 부를 때 감성적인 표현력과 뛰어난 보컬 테크닉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노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정성은 곡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고 고음 부에서의 안정적인 발성과 감정의 기복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손태진은 무대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가수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는 곡 해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관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공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관객들이 곡의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참 좋은 사람 되서 손태진의 해석은 그만의 예술적 비전과 감성이 어우러져 관객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메인 미샤인 공연은 그의 음악적 여곤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